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이승만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시리즈 강의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춘앱의 역외 진출입니다. 보통 해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까운 만주와 중국 그리고 육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역외라고 했습니다. 1916년 총독부는 공창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매춘시장이 열리자 그 시장으로 여인을 공급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신매매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비정한 아버지가 인신매매 업자로부터 전대금을 받고 딸의 공창 취업을 성락한 것이죠. 그 활발한 인신매매는 조선매춘앱의 역외 진출 과정이 더했습니다. 조선매춘앱은 일찍부터 만주나 중국 관내나 대만으로 나아가서는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만주 대만 중국 관내 산해관 이내 북경 이남의 중국 본토에서는 일본인 점령지 그 지역에서는 약간의 차는 있지만 일본과 동일한 공창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여인을 끌고 가는 인신매매의 행렬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중국으로 또는 바다를 건너 대만과 일본으로까지 진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주부터 살피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1911년 이래 1940년까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이 인구가 만주로 순유출했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초중반에는 평균 1만 명 정도가 만주로 건너갔는데 1917년, 19년에 갑자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일제는 여권 발급을 엄하게 제한하면서 통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만주에서 활성화하기 시작한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억압할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후 만주로 그 건너가는 인구는 연간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쭉 낮은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만주사비를 계기로 총독부는 만주로의 단체 이민을 장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주로의 인구가 증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931년부터 37년까지 도합 30만 명의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주국이나 관동군은 최안의 이유로 조선인 이민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 1938년부터 만주국이 조선인 이민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년과 40년에는 해마다 12만 명 이상, 도합 36만 명 이상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0년 이후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1911년부터 1940년에 걸쳐서 만주로의 흠유출한 인구는 거기 정착한 인구는 10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1년 이후 만주사비임과 더불어 조선인 사회가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 사회가 형성됨과 더불어 조선인의 매춘업도 따라서 그 사회 내부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미 1910년대 말이면 관동주, 그러니까 여순과 대련이죠. 그와 난만주 일대에서, 난만주 일대라면 난만주 철도 그 안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조선인 매춘업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이 되면 북만주와 연애주를 거쳐 사할린에까지 조선의 적개업자들이 매춘업자들이 여인을 데리고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주에서 조선 매춘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은 역시 1931년 만주사비임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만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봉천에 거주한 조선인 작부는 1931년에 이미 132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주 공창제에서는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그러한 창기는 없었습니다. 창기를 일정 구역에 모은 그 대자부 유각 그런 것은 중국적 전통에 맞지 않고 해서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요리점의 작부들이 중국말로는 기루라 했습니다만 그 기루의 작부들이 사실상 창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천에서 활동한 조선인 작부는 1931년에 이미 132명인데 그것이 1932년에 164, 1934년에 273명, 나아가 1941년에 461명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얼빈 시의 예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1933년 하얼빈 시에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요리점이나 중국적 표현도로 기루가 모두 45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조선인 경령이 12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조선인 요리점에 소속한 작부는 120명이었습니다. 대개 요리점당 10명의 작부를 배치하고 손님을 맞아 성매매산업, 매춘업을 벌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3년 하얼빈 시에 사는 조선인 여성은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합쳐서 도합이 2,700명인데 그중에 120명이, 딱 6 내지 7명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작부들이었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요. 만주국 전체, 만주국 전체의 민족별 매춘업의 현황입니다. 1940년 현재 만주국에는 매춘업세가 도합 6,761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역시 4,569개로서 중국인 업소였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창이 존재 않고 산창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국인 기루가 4,569로서 다수인 가운데 일본인 업소가 1,522, 조선인 업소가 599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가 1940년에 11개 정도 이렇게 발생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요. 1940년 같은 해에 만주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민족별 여인들의 분포입니다. 중국인이 역시 2만 55명으로서 전체 절반이 넘고요. 앞서 말씀드린다고 파악되지 못한 중국 매춘자도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인이 1만 3,649명으로서 35% 그리고 조선인이 4,476명으로서 11.6%였습니다. 조선인 4,476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역시 작부였습니다. 고급의 요리점에서 요리옥에서 요정에서 충과 예능을 선사하는 이 예기의 숫자는 조선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기는 거의 압도적으로 일본인 얘기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인은 주로 객석에 앉아서 술시중을 들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성매면을 하는 작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이건 만주국 지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관동주입니다. 관동주에서 난만주 철도를 따라서 할빈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지역 이게 난만주라고 하는데요. 여순대련에서 봉천에서 신경으로 길림으로 토문으로 내려오는 좀 더 올라가면 할빈으로 목단강시로 올라가는 이렇게 연결된 이 난만주 지역이 주로 조선인의 거주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조선인 매춘입이 가장 성한 곳은 봉천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단강성, 그 다음에는 길림성, 그 다음은 간도성, 그 다음에는 빈강성. 빈강성이라는 건 할빈시가 있는 것입니다. 목단강시에는 조선인이 4만 명이나 살아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술집밖에 없었다. 보통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목단강시에는 만주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기생을 포입한 권번이 있었는데 권번에 소속한 기생의 수는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주로 진출한 조선의 매춘업은 주로 여순대련의 관동주에서부터 할빈에 이르는 난만주 일도였고 그 이북에 소련과의 접경지역인 북만주 일도로 올라가서는 조선인은 별로 크게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의 조선인이 영위한 사업은 그들의 영업은 농업 이외에 미국이나 곡물의 무역상이라든가 기타 일반 상업, 음식점, 요리점, 여관, 전당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창해서 지역의 조선인 사회의 경제를 지배한 것은 작부를 둔 요리점이었습니다. 요리점이 조선인이 경영한 여러 영업 가운데 가장 번창한 것은 대부분의 다른 영업이 조선인 사회를 시장으로 했던 데 비해서 조선인의 요리점, 즉 매춘업은 영업 전략이 초민족적이었다라고 해서 주로 하청 일본인을 주요 고객의 타켓으로 삼았다. 바로 그 이후로 크게 번성을 했다. 그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매춘부는 작부는 일본인 얘기나 작부에 비해서 화대가 쌓고 또 조선인 여자들은 일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청 일본인들을 고객으로 끌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제에 대해서는 1933년에 만주회를 방문한 이광수 성생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1933년 대련 박람회에 참석할 이유로 만주를 들는 이광수는 만주국의 주요 도시를 순방한 다음에 만주에 있는 동포들의 문제에 관한 자담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광수 선생의 조선 내에서의 번성한 인신매매에 대해서 아버지가 딸을 파는 세태에 대해서 이광수 선생이 지적한 것을 소개했는데 이광수 선생은 그런 세태에 참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만주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업은 대부분 인육시장과 밀수업자였다. 참 나는 이번 걸음에서 조선인 인인의 인육시장에 참으로 놀랐다. 봉천, 길림, 할빈, 신경 등 곳곳에 조선인 요리업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요리점만 개시하면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것은 중국 여자는 더럽고 그래서 모두 조선여자를 환당한다는데 그런 까닭에 어떤 여자는 하루 35명의 남자까지 접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남지 않겠습니까? 봉천서는 인육장사를 하여 20만원 돈을 모은 부자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수십만원, 십여만원씩 모은 성공자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만주에 진출한 조선인 매춘업의 실태였습니다. 만주에 진출한 조선인 매춘업은 만주 매춘시장 전체에서 제2급의 시장이었습니다. 최상급의 시장은 일본인 특권적이건 상층의 일본인 사회를 무대로 한 일본에서 건너온 매춘업이고 그 다음이 조선인과 하층 일본인을 고객으로 한 조선인 매춘업 요리점과 그의 작부들이죠. 그 다음이 맨 아래가 중국인 매춘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외로 진출한 조선의 매춘업은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총독부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대만에 체류한 조선인 여성은 1920년에는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1930년까지 458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들 여성의 90% 이상은 매춘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대만에 진출한 조선인 매춘업은 대만에서 일반적으로 조선루라고 불렸습니다. 벌써 1921년이면 대만에서 주요 금강지대가 활발하게 개발되는데요. 그 대만의 주요 금강지대에서 조선루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대만 각지에서 조선루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대만 매춘시장에서 결코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35년이면 창기와 작부가 각각 200명 이외에 카페에 종사하는 여급이 400명 도합 800명의 조선인 매춘업이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1940년이 절정기여서 창기와 작부와 카페에 일하는 여급을 합해서 도합 9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41년 대만의 창기, 대만에는 창기가 있었는데요. 만조에는 없었는데 비해서 대만 창기의 총수 가운데 조선인 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조선인 창기와 작부를 데리고 영업한 조선루 그러니까 조선인 대자부 업자의 일람입니다. 1941년에는 조선루가 4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21개까지 이게 증가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표는 1930년대 대만에서 소재한 유명한 조선루가 한 21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9개만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업소의 이름이 이렇게 조선루 이렇게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유주가 나와 있는데 단독 소유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영업도 있습니다. 업소당 창기와 작부의 수는 대개 20명이었습니다. 앞서 만조에서는 대개 1명이라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 2배 정도가 표준적인 규모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조선인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인 남자는 3,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명의도 불구하고 약 900명의 조선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은 바로 대만인과 이 지역의 일본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루 업자들은 처음에는 대만인과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등 이국 풍경을 호소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만 점차 일본풍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부들은 일본어 기모노를 입고 일본어를 하고 일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본인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7년의 경우 조선루를 찾은 그 유객의 7분의 6은 일본인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대만인들은 조선루에 대해서는 별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일본식 공창제도 일종의 집창 내지는 데자부와 같은 구화 같은 형태의 풍속산업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따라서 일본식 공창제도는 일본에서는 결국 경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들 역시 중국 기루를 찾지 않았습니다.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전조까지 한 중국의 여인들이 있는 중국의 기루를 일본인들은 찾지 않고 말도 통하고 일본 옷도 입고 일본 노래도 하는 조선루를 더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30년대가 되면 일본에서 공창제 폐지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국제연맹은 아시아에서 대량의 상업적 매춘사회가 성립한 일본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국제적 비판의 직면에서 일본 정부도 창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만으로 건너오는 일본인 창기의 물결이 억제되기 시작하자 텀새 시장이 발생한 것이죠. 그 텀새를 메운 것이 바로 조선의 창기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공창제 폐지운동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력이 크지 않았고 또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창제 폐지 운동의 국제적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만 매춘시장에 있어서 어떤 텀새 시장이 발생을 하자 그것을 메우면서 1930년대에 걸쳐서 조선의 매춘업이 활발하게 대만으로 진출하여서 대만에 있는 일본인 사회의 성매매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 이권에서 조선은 제2급의 위치에 있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매춘시장에 있어서도 만주와 대만의 조선인 매춘업은 일본 제국 전체 내에서 하나의 제2급의 위상을 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매춘업이 중국 관내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그리고 천진으로 남경으로 상해로 저 밑에 광동으로 진출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관내에서 조선의 매춘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20년대부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번성하는 것은 1931년인데 1931년에 관동군은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은 상해를 점령을 합니다. 이 상해를 점령하자 이미 저 청도와 대련 이 산동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인 여자들이 이 상해로 내려와서 밀매업에 매춘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보고서, 보고가 있습니다. 이미 1931년에 벌써 일본군의 뒤를 따라서 상해에 들어간 조선인 여성이 139명이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수는 1936년까지 913명으로 139명에서 913명으로 증가했는데 남자의 수는 1931년에는 717명이었습니다. 독립운동관계라든가 사업관계로 남자의 수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1936년에는 남자의 수가 884명입니다. 남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여성의 수가 같은 기간에 139명에서 9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90% 이상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에서 매춘업이 번성한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일본군의 상해 점령 이후에 일본군 부대 주변에서 군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매춘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인 매춘업자들이 그 선구를 달렸습니다. 1931년 상해에는 이미 일본인 요리점 또는 예기치옥, 대자부가 약 30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속한 일본인 창기와 작부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외에 역시 국제도시니까 카페, 서양풍의 카페에 속한 역업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요리옥이나 대자부에 속하지 않은 일반 밀창들, 사창까지 포함해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총 1200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해에서 새로운 어떤 매춘시장이 열리자 일본인이 제일 먼저 그에 가서 털을 잡고 그 뒤를 따라서 잽싸게 조선인이 뒤를 따라서 상해에 매춘시장으로 진입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37년 현재 상해에 개설된 조선인 매춘업자들의 일람입니다. 모두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제도시답게 서양풍의 카페를 칭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기 세 번째에 나오는 박일석이라는 사람은 평안도 어주 사람인데 당시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자본금 2천 원을 가지고 카페 아시아를 열었는데 이후 2년 뒤에 39년에 그는 위안소 업자로 가운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카페 아시아가 위안소로 지정이 된 것이죠. 이후 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천 원으로 시작한 업소의 자본금이 7만 원으로까지 정대합니다. 큰 돈을 벌인 것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부대를 따라서 군 주변의 카페를 개설한 사람이 나중에 위안소 업자로 바뀐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위안소의 성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1937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죠.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저 남중국까지 이르는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중국 깊숙이 무한으로 넘어서까지 일본군이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 넓은 시장에서 새로운 외춘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자 대량의 조선인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중국 관내로 일본인 점령지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1941년도 조선총독부 북경출창소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북경출창소의 재북지 북지라는 것은 북중국이죠. 화북지역 조선인 개황에서 조선인의 직업은 관공리 회사 영업은 정업은 점은 등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노태모범농촌의 농민이 다음이고 이 노태모범농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군이 북경에 들어가기 전에 북경에는 조선인 아편업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조선인의 생업은 거의 아편장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편장사는 조선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농촌에 가서 농장을, 토지를 주고 농장을 차리고 거기서 살게 한 것이 바로 이 노태모범농촌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위안소, 사진관, 여관, 양복점, 자파상, 곡물판매업, 토목건축업 등이 주를 이룬다. 일본인에 비해 훨씬 적은 자본으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며 특히 덕이의 의학과 강인한 생활력으로서 군의 진격과 더불어 군의 뒤를 따라 혹은 군보다 빨리 진출하여 군대가 필요로 하는 자파를 운반하고 혹 특수분여자의 일단을 이끌고 군위안소를 개업하고 혹은 시계점, 사진점으로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치안이 불안정한 지방에서 거대한 이익을 노리고 전선으로 진출한다 해서 대단히 영민하고 활발하게 일본군의 뒤를 따라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조선인의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군이 진출하면 그 뒤를 따라서 또는 군보다 더 빨리 앞서가서 위안수도 개설하고 시계점도 개설하고 사진점도 개설하고 군 주변에는 사진점이 아주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도 개설하고 등등 이러한 조선인의 모습들 그 가운데 인상적으로 군위안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군위안소는 이미 2단계가 되면 일본이 일본군 위안소의 설치를 공식화한 단계입니다만 크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주로 대만으로 1930년부터 진출한 조선인의 역의 진출의 한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북으로 진출한 조선인의 일부분은 특수분여자 곧 위안부를 데리고 군위안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1937년 9월부터 38년 6월까지 10개월간 요리옥 업자 464명 그리고 데자부를 개설하겠다 유각을 개설하겠다 하는 업자가 48명 이 사람들이 여권을 받고 화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리옥과 데자부 업자 500명의 뒤를 따라서 간 조선인의 역의와 창기는 모두 744명이나 그러한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1941년 현재 중국 화북지역 이 일대에 정착한 조선인의 총수와 직업현황입니다. 조선인 총수는 모두 5만 2천 명 가까이 되고 호수는 1만 6천 호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2만 1천여 명이 무직입니다. 앞에 두 개가 무직이죠.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아편장사에 종사를 하거나 또는 국제근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의 한 40%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농업이고요. 식료품 자파상, 은행원, 사원, 점원 등 이런 순수인데 그리고 많은 것이 요리옥입니다. 그런데 요리옥 가운데는 을종요리옥이라 한 것이 이게 바로 살상 대자부 창기를 두고 하는 영업과 같습니다. 군위안소를 요리옥이 경영한 사람이 224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군위안소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카페를 경영한 사람이 9명이고 이 3개의 풍속산업, 성매매산업에 종사한 여인들의 호수가 나오고 창기와 작부와 예기의 호수가 나오고 속한 여인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호수라는 것은 주소를 가리킵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인이 경영하는 군위안소가 11개가 되고 아마 창기 219명은 이 위안소에 속한 여인들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요리옥에 속한 여인들은 보통 예기나 작부인데 이들은 각각 373명과 513명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주와 대만, 중국 관내로 조선의 매춘업이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매춘업도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일본으로는 일찍부터 더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가서 이미 1930년대가 되면 주요 도시 주변에서는 도시 하청민으로서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고 1925년에는 일본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되니까 그 조선인 지역에서는 조선인 어원들이, 지방 어원들이 출마하고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선인 사회를 토대로 해서, 무대로 해서 조선인의 매춘업이 성장하는데요. 이미 1935년에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 창기, 예기, 여급 등의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173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937년 중1년쟁 이후 일본의 조선인 사회가 크게 팽창을 합니다. 앞서 만주로 들어간 것 이상으로 한 두 배 이상의 조선인 사회가 일본에서 팽창하고 그리고 많은 조선인 남성들이 1940년 이후가 되면 각종 회사의 모집이나 관알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직룡의 형태로 일본의 주요 공업조시나 탕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조선인 매춘업이 또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제도는 이 같은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와 그것의 역외 진출 그 과정을 전제해야 그 실태와 의의가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뒤 전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1937년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소 및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고무와 사유 대한만세 다시는 종의 멍게 매지마 알라 사유 대한만세 아멘